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지금 밖에는 날씨가 굉장히 흐려있어요. 흐려있는건지 미세먼지인지 아무튼 날씨가 밖에는 해도 안보이고 안좋아요. 근데 저희집 거실은 햇빛아닌 식물등으로 환하게 꽃들에게 비춰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집에 있는 제란형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지금 보면 이 아이는 별시켄이라는 제랴가 저희집에 와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구요. 또 여기 빛붙해도 씨방이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아주 꽃이 피고 있구요. 또 새로운 아이가 있어요. 요거 요게 골드 애니버셜이 요거는 요런 색깔이에요. 완전 깨스니죠? 핑크핑크 깨스니. 깨스니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저한테 원래는 요것도 골드 애니버셜이 요거. 요거는 주홍색. 주홍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생겨있고 요것도 이제 지금 꽃이 이렇게 하나씩 터지고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핑크 깨스니로 들어왔구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꽃송이가 다 달려있어가지고요. 이제 꽃필 준비들을 하고 있답니다. 요기는 다 어린 산목둥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제가 수시로 보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또 자리 배치를 새로 했어요. 요기는 지금 이제 다육이 다육이 선반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젤라님들을 이렇게 어린 젤라님들 관리가 좀 필요한 아이들은 요렇게 앞으로 끄집어 내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키우고 있답니다. 요거 보세요. 요 벌레잡이 꽃. 얘는 어쩜 이렇게 꽃이 오래가죠? 요렇게 아직도 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요거 아이비 젤라님 이제 꽃이 피기 직전인데 얘가 네 송이 달려있었는데 하나가 제가 정리하면서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요기다 꽂아놨더니 여기서 꽃이 이렇게 피고 있네요. 아 그리고 요기 저희집에 초연초. 제가 요번에 또 초연초를 데리고 왔답니다. 아 요 초연초도 너무 사랑스럽죠? 요런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같은 초연초이지만 또 색깔별로 나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는 요렇게 조금 덩쿨성식으로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고 요렇게 칠렐레팔렐레 요렇게 자라는 습성이 있답니다. 요 아이도 물을 엄청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고 얘는 잎이 그러니까 물이 한번 말랐다면 물고품을 해주면 얘는 금방 간답니다. 야생아는 아시죠? 한번 물고파서 애들이 가버리면 회복이 안된다는 사실. 정말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자리 배치를 새로 했고요. 또 요 안에는 다이 밑에는 바로 이제 요런 야생아들. 노란 노란색 요 꽃은 개나리자스민이에요. 개나리자스민도 이제 꽃이 하나씩 터지면서 요렇게 꽃이 질 때는 요렇게 빠져요. 이렇게 꽃숱을 이렇게 남겨놓고 꽃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요기 싹쓰롬도 제가 이제 요것도 참 여름 내내 힘들었던 아이인지 요렇게 살아서 이제 꽃이 하나씩 피워주고 있구요. 아 저게 요렇게 블라브라 더블 사랑초에요. 지금 꽃이 저렇게 한참 피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쁘게 피고 있고 요기는 여운 눈동자. 여운 눈동자도 계속 얘도 꽃을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 피고 있구요. 노란 공이는 변함없이 요렇게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노란 공이, 그 다음에 여기는 팬지. 팬지도 세 가지 다 다른 아이들인데 얘는 근데 고개를 숙이면서 꽃이 피니까 꽃보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꽃은 피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밖은 해가 없어서 어떻지만 저희 집 거실은 요렇게 환하게 침물등으로 인해서 꽃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피고 있답니다. 요기 제라님들은 요기 있구요. 요기 이제 미니들, 요기 앞에 있지만 요기 원래 제라님들, 미니들이랑 다 한자리에 있던 요 자리에는 지금 리갈 제라들을 요렇게 놔뒀어요. 리갈 제라들이 지금 한참 꽃이 피고 있답니다. 요거 버뮤다라는 리갈 제라인데요. 제가 보니까 요 색깔이랑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요거는 제가 예프룬에서 작년에 데려온 아이고 요거는 아마 토동 사장님이 주신 그 제라님들인데 이렇게 꽃이 한참 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키가 커요. 그래서 그냥 요 상태로 그냥 여기다 놔뒀고 조그만 아이들은 지금 밖으로 빼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사랑초들을 이렇게 놨답니다. 요거 푸푸, 프레아 푸푸인가? 요거는 계속 꽃이 저렇게 피고 있습니다. 사랑초들이 아직 꽃핀 아이도 있고 아직 안핀 아이도 있고 요 바람개비 사랑초도 계속 이렇게 하나씩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복잡복잡해요. 요 인디언벨도 아직도 얘네들이 완전히 잎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물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요 인디언벨도 여기서 이제 제가 거리대 행인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위로 올려놨다가 낮에는 이렇게 식물등 아래에 햇빛, 빛 좀 보라고 여기 밑에다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노랑공이가 삽목이 굉장히 잘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여기 온기분에다가 또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해서 여기 꽂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가 제대로 안 되고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여기 신링기야 물꽂이 하고 삽목할 때 제가 그걸 뽑아다가 다 죽어가는 날 여기 물에다 꽂아놨어요. 근데 노랑공이가 물 좋아하는 거 아시죠? 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물에다 꽂아놨더니 얘가 제일 먼저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 이게 노랑공이거든요, 지금 뿌리 내린 아이가. 잎도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얘가 다 말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물꽂이로도 이렇게 뿌리 내려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온기분에다가 다시 묻어주려고요. 그리고 여기 신링기야는 아직 뿌리는 안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신링기야도 이렇게 물꽂이 한 거랑 제가 혹에다가 삽목한 거랑 과연 어떤 아이가 더 잘 자랄지 궁금하답니다. 그래서 뿌리는 아직 안 내렸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책상 위에 앵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빛이 없어도 잘 산다고 해서 그냥 여기다 놔뒀는데 너무 빛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꽃보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바이올렛은 창가에다 놨더니 그래도 여기에 그 빛을 받고 꽃이 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폈는데 이런 앵초들, 여기 스카프들이에요. 스카프, 스트레트 칼로푸스 애들인데 이 애들이 꽃이 한번 지분하더니 꽃이 잘 안 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거실 안쪽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춥지도 않고 저희는 여기가 한 17도 그 정도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꽃이 피워줄 것 같은데 안 피워주길래 지금 이제 저희도 여기다 식물등을 선취했어요. 이렇게 이런 것으로 맨날 저는 전구형 식물등을 이렇게 설치했었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전구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이거는 농작물용이에요. 농작물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 식물에게도 꽃 피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한번 이거 좀 구입을 해봤어요. 근데 조금 단점이 코드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뭣 모르고 샀는데 샀으니까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스위치형 줄 또 이것도 다시 구입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 설치를 했답니다. 이 효과는 이제 봐야 알겠죠? 어떨는지 그래서 이제 식물등 아래서 이제 이 앵초들이 어떻게 자랄지 참 궁금하답니다. 이거 칼란디바 이것도 예프룬에서 데리고 왔어요. 정말 핑크핑크한 게 너무 예쁘죠? 장미꽃을 닮은 듯 그런 칼란디바입니다. 또 행인분 제가 이렇게 이거 엮어서 또 이렇게 걸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행인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걸어주는데 이거는 슈퍼벨 먼저 번에 다 죽어가던 아이에 살려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번에 이거 코랄벨 이것도 칼란디바 그 종류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넝클 식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아이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더라 이것도 예프룬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직 꽃은 안 폈어요. 꽃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데 이 아이를 이제 다시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를 더 심고 싶은데 이 자체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욕심부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꽃이 지근하면 이거 잘라서 다시 꽂아주면 여기 삽목도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랄벨 이것도 예프룬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작년에 엄청 만원이 넘고 막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이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직 가격이 엄청 착하고 꽃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코랄벨도 이렇게 데려왔고요. 그래서 저희 소단의 집을 겨울 속에 이렇게 꽃들이 계속 피워지니까 날마다 이렇게 꽃을 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이 꽃들을 보면서 피로도 회복되고 힐링이 되는 저의 공간이랍니다.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씨앗 나눔을 한다고 했더니 이제 씨앗이 좀 그렇게 뭐 여유롭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 나름대로 있는 거 가지고 나눔을 하려고 했더니 은하의 정원님이라고 있어요. 강릉에 사시는 은하의 정원님이 소다맘 제가 씨를 좀 보낼 테니까 그거 보태서 나눔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더운데 나가서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다 채취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지금 메리골드 노란색 완전 노란색 이건 차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리골드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종이꽃 저기 종이꽃은 색깔이 한 종이 밖에 없었는데 종이꽃도 이렇게 해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또 이제 또 보시 이거는 101호 101호 이렇게 봉지 봉지 해가지고 이거는 과꽃 이거는 일반 과꽃이에요. 단국화가 아니라 이건 일반 과꽃 이렇게 해서 종이별로 하고 또 여기에다가 또 뭐 아무튼 여러 종류를 이렇게 보내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씨앗 나눔에 이제 보태 보태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지금 이제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내내 제가 그 이제 꽃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제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주소 다 쓰고 음 그러느냐고 일주일 동안 좀 바빴답니다. 근데 또 은하의 정원님은 저한테 이렇게 택배를 보내실 때마다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세요. 씨앗 보내시면서 또 제가 뭐 사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 알고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사탕 뭐 좋아한다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탕을 이렇게 또 담아서 어 차에서 또 배고플 때 먹으라고 이렇게 또 사탕도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아니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탕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아우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답니다. 은하의 정원님 사탕도 잘 먹고 씨앗도 나눔에 잘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은하의 정원님 많이들 응원해 주세요. 은하의 정원님 영상이 들어가시면 또 예쁜 꽃들도 또 다육이도 키우시면서 그 소소한 일상을 올리고 계신답니다. 은하의 정원님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씨앗은 음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어 그때 이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아 보내드린 씨앗이 풍족하진 않더라도 음 그냥 저의 마음 담아서 보내드리니까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